월스트리트나 실리콘밸리에선 명상이 이미 하나의 기업 문화로 자리 잡은 지 오랩니다. 특히 구글에서는 별도의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 리더십 교육에 활용한 것을 유명하죠. 우연한 기회에 구글에서 명상 기반 리더십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게 됐다는 차드밍탄. 그 후로 그는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. 이유가 뭘까요? 나는 모를 공개와 제품들에게 달려가고 싶다. 그리고 다른 친구가 일반적인 동생이 나와요. 그리고 그들이 지영인과 쥐로 말했습니다.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. 와우! 그리고 제가 시작해보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모든 분들도 목소리를, 모든 분들도 행복했고 저는 제작업을 기원하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최근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명상 프로그램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습니다. 산과 바다에 둘러싸여 멋진 경치를 자랑하는 이 건물 역시 한 대기업에서 직원들을 위해 지은 명상센터입니다. 층층이 쌓여있는 건물과 커다란 창이 인상적이죠. 그런데 이 건물의 설계에도 명상의 효과를 고려한 뇌과학이 숨어있다고 합니다. 명상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자연 만큼 사람의 이완에 이완을 돕는 게 없다.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땅은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. 이런 부분을 최대한 지형을 살려서 자연을 바라보고 마음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본다. 신경 건축학적 측면을 고려해 지은 이 건물의 최초 마스터 플랜엔 정재승 교수님도 참여했다는데요. 너무 명당 아니야? 너무 명당인데요? 가보고 싶죠. 너무 가보고 싶어요. 그 설계를 맡은 설계, 건축 설계 회사가 이거는 우리가 건물을 짓는 건 너무 잘 지을 수 있는데 이 안에서 사람이 좀 자신을 집중해야 되고 명상 상태를 유도해야 되고 정서적 힐링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신경건축학적으로 자문해 주세요.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영덕에 가서 그 명상 센터를 짓는 것을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그 건축 설계 사무소를 자문하게 된 거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